왜 캐릭터가 걸어 다녀? 왜 이렇게 느려? 캐릭터가 너무 느린데? 아아! 이러지마! 너한테 이러지마! 아아! 갇혔어! 때리지마세요! 내가 잘못했어요! 때리지마세요! 내가 잘못했어요! 때리지마세요! 베레타같아! 베레타같아 저 건물 건물 오른쪽에서 파밍하는거 같죠? 오른쪽 건물 1층 살짝 지나가는거 보였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렉 파밍속도 매기네 저 사람 파밍속도 매기네 뭐야? 뭐야 왜이래? 아이고 근데 んでとーすくすね。 한 대 더, 두 대 더, 개피다. 한 대 맞추면 된다. 탄이 열 발 밖에 없네. 키가 너무 작아. 오, 지지 좋은데? 금방 봤어요? 지지해서 빼는 거. 키가 너무 그지였네. 그냥 스크스 빼서 쓸 보정기 주고 둡시다. 이 사람 아직도 집에서 안 나오네. 약간 뛰는 걸 대각선으로 뛰면서 돌릴 시야를 확보해 두는 게 좋은 거 같아. 린칭해서. 정면으로 그냥 뛰면 어차피 각도가 옆으로 밖에 안 도니까 각도가 한 60도? 70도 정도 밖에 못 돌려가지고 시야 확보가 안 돼. 차 온다. 차에 탄 쓰기엔 좀 아까운데? 한 대. 차 한 대 더. 아, 네발. 아, 뚝배기 한 대씩 밖에 못 닿네. 움프가 있네. 유에지 타고 온 놈 어디 갔냐? 유에지 타고 온 놈 어디 갔냐? 안 가요? 얘한테? 어디 갔냐? 어디 갔냐? 유에지 타고 온 사람? 우에지 타고 온 놈. 아기 멈추지 타고 온 놈. 가발. 아기 멈추지 타고 온 nothing. 아따. 모르겠다 그냥 가자 5탄을 구해야 돼 죽은 애가 UAD 탔던 애인가?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UAD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움프를 쐈었고 자기 혼자 있었으면 움프를 쏠 이유가 없었을 텐데 실수로 아니면 달리다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좌클릭 눌렀을 수도 억! 하니까 그랬을 확률도 있긴 하죠 아 지금 5탄이 4발 있어가지고 뚝배기 3대 쳐야 돼요 뚝배기 딱 3대 쳐야 돼 4발 중에서 3대를 뚝배기 맞춰야 적을 죽일 수 있어요 2뚝이 2방에 죽나? 3뚝은 3대 쳐야 되거든요 5탄이면 2뚝은 모르겠다 2뚝이 2방에 왔나 3방에 왔나 헷갈리네 1뚝은 2방으로 알고 있고 제가 또 1인칭 저희 제 세팅이 정말 방송 그래픽이 정말 좋아 보이게 세팅을 하고 방송을 하기 때문에 1인칭으로 하면 정말 다른 게임 같은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니까 실제로 배틀그라운드를 하면 이런 느낌인데 따라 아 이것도 파면돼있네 방송 세팅 상황의 문제로 좀 그래픽을 만끽하지 못했다면 저는 그래픽을 만끽할 수 있게 세팅을 하기 때문에 앞에 다시야 매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 이 정도의 그래픽이다 배틀그라운드 옵션을 높이면 히트맨이네 히트맨 히트맨이네 히트맨 어? 저기 내리나? 어? 저기 세우네? 음? 안 세우네? 파밍이 돼있는가 본데? 그냥 이거 최대한 파밍하죠 내가 보기에는 이거 힘들 것 같다 쟤 잡는 거 내 쟤 위치 정확하게 파받 못했거든요 방향은 그쪽 방향이긴 한데 뭐야 여기 앉아서 아니면 못 가는가 보네 예전에 갈 수 있었는데 뭐야 미친 여기 차 왜 있어 3인칭 석궁 권총전 막판 어떠십니까? 3인칭 권총 석궁전 막판이요? 1인칭으로 권총 석궁전 하면 재밌지 않을까요? 1인칭으로 해서 무기 제한 걸고 한번 해볼까? 왜냐면 이제 1인칭 여기가 포부값 해결돼가지고 어지러운 건 좀 덜해졌으니까 아! 눈쟁이 에이미 아! 눈쟁스 에이미 어씨 개놀랬네 차 박아 놓은 애가 쟨가 보네 아 너무 놀랬어 나 아 거기 있을 거란 생각도 못했어 팀이 아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? 2명 붙어있는 거 한번 잘 보세요 안 보이는데? 뒤진 거 같은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기요 즉이요 즉이요 여보세요 즉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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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이 아저씨가 진짜 이 안에 차 박.. 차 한번 볼까? 차 박.. 진짜 차 박아놨어 음 봅시다 일단 좀 넓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집이 방어하기 좋은 집이 방어하기 좋은 집은 딱히 없어요 지금 여기 차고 집이 여기? 여기가 아마 차고 집일 거예요 어? 아 불편한 동거구나 이건 근데 떠빼 있는데 왜 엠퍼 끼고 있지 이 사람은 불편한 동거야 정말 심각하게 불편한 동거야 여긴 불편한 동거고 역시 과감한 쪽이 이기는 거야 역시 1인칭은 사프를 모두가 다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감한 쪽이 이기는 겁니다 보급 떨어지죠 보급 뭐 들어 있을까 한번 체크해보자 떨어지기 전에 내용물 볼 수 있나 볼 수 있어 아 토미건 토미건 길리슈트 있다 근데 길리슈트 있어 길리슈트 NK14 먹고 있었네 이 사람 NK14 먹고 있고 토미건에 길리슈트가 들어있는 보급이 바로 앞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주변에 적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무지하게 많아 내가 뒤졌던 곳 아직 살아있네 이 사람 저기요 제시체 맛있었어요 저기요 안 들리세요 들리면 고개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즉이요 즉이요 마이크 꺼놨는가 보네 즉이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들리면 한번 끄덕끄덕 한번 해봅시다 네 들려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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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왜왜요 좋은 무기 드셨네 아 좋은 무기 드셔가지고 좋은 무기 드셔가지고 구경하러 왔습니다 아 진짜요 근데 어 좋은 무기를 들었는데 사람이 없네요 네 근데 앞에 보급품이 떨어졌네요 아 저거 먹을 수는 없죠 먹으러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 아닌 것 같아요 저거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저는 저 안에 뭐가 들리는지 알고 있거든요 정말 정말 맛있는 거예요 정말 맛있는 거예요 진짜 아 그러지 말고 먹고 싶잖아요 아 진짜 정말 맛있는 거예요 저거 진짜 먹으면 후회 안하는 내용물 정말 진짜요? 네 정말 후회 안해요 근데 먹으러 갈 때 뒤질 확률이 있긴 한데 먹으면 후회 안해요 진짜 저거 먹으면 오케이 저거 먹는 애들을 노려도 될까? 뭐 마음대로 하세요 일단은 저걸 먹으면 굉장히 행복해질 거예요 아 행복해요? 네 진짜 행복해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거 눈여겨 두겠습니다 네 아니 길리 슈트인데 아니 토미건은 아니더라도 길리 슈트 있잖아 길리 슈트 있잖아 길리 슈트 길리 슈트 먹으면 진짜 행복하지 솔직히 지금 패치 돼가지고 땅바닥에 풀 엄청 많아져서 길리 슈트 있고 있으면 길바닥에 뛰다듬어도 잘 안 보여요 아니야 이거 지금은 좀 타이밍 안 좋은데 바로 뒤에도 저기 있죠 아 이ensa 아 이거 감사합니다 아 이거 보고 있네 감사합니다 나 죽어버린다도 감사하고요 아 맛있죠? 꿀맛이죠? 아 이분 또 마이크 끓네 오오오 개꿀맛 아 이런걸 봐 예 열심히 하세요 한 명 더 왔어 한 명 더 왔어 한 집에 세 명 안 돼 안 돼 안 돼 처참하게 죽었어 처참하게 죽었어 처참하게 죽었어 처참하게 죽었어 역시 근접은 세지 않았어 어 이거 보일 것 같은데 어? 이 사람 뭐야 자리 바꿨어 어어어어 시청자 1등 치킨 값은 안 돼 잘 쏜다 죽였어 이 사람 잘 쏜대 이거 보고 힘내님 만원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제 자비 사비로 드려가지고 1등에게 치킨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케어 여기 보급 아무도 안 먹은 거 어? 먹었다 먹었다 어? 이거 자기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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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길리 진짜 안 보인다 나 금방 관전하는데도 안 보였어 이름은 있는데 봐봐 여기서 안 보여요 길리 사람이 안 보여 여기서 이렇게 보면 사람이 구분이 안 가 아! 근데 하지만 노란색 파츠를 들어가면 굉장히 구분이 잘 되죠? 진짜 안 보여 진짜 잘 안 보여 진짜 잘 안 보여 인 주? 아 이 사람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20초 남았는데 차도 없죠? 여기 자기장 맞으면서 나가야 돼요 먹을 거 없는 거 같은데? 먹을 거 없어 이 사람 100% 먹을 거 없어 지금 맞으면서 여기 나와야죠 이거 자기장 출발할 때 가면 이속으로 못 따라잡아요 죽어 이속으로 못 따라잡고 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어 안 죽을 것 같아 자기장이 근데 아 길이 아직 살아있죠 길이 정말 좋죠 이게 초록색 길이 있거든요 보시면 초록색 길이 있어요 이게 새로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풀밭 사이에 초록색 길이 이게 원래 초록색 길이 따로 있었나 초록색 길이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이런 풀들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초록색 길로 따로 잔디가 이제 생겨가지고 몇 명 남았죠? 한 명, 두 명, 세 명, 네 명, 다섯 다섯 명 자기장 25초 남은 상황 세이프 존은 여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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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 봤는데? 봤다 소원기 봤다 이거 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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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 거야 봤다 봤어 길리 엄청 잘 보이는데? 이거 풀밭 기어가며 길리 버... 벗는 게 낫다 어? 이 사람 죽는다 이 사람 죽는다 누구가면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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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가야 돼, 앉아서 어? 어? 어老 precis 3명 길리는 위치 살짝 들켰죠 봤죠? 스카 봤죠? 이 사람 봤다 길리 있는 쪽 지금 각 보고 있다 완전히 본 건 아니고 대충 어딘지 봤어 지금 벗는 게 낫죠? 길리 아니면 초록색 지대로 들어오든지 노란색 지대에 있을 거면 길리 벗고 있는 게 낫습니다 자기장은 마지막 자기장 아직 안 떴죠? 이 사람은 약간 노란색 옷이기 때문에 초록색보다는 노란색 풀밭에 있는 게 낫고요 길리 진짜 안 보이죠? 1인칭 시점은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풀밭에 누워있으면 1인칭은 안 보여요 극혐이에요 풀밭 싸움 할 때 1인칭은 극혐이에요 치아가 안 보이죠 아예? 길리 이 사람도 바퀴 안 보이죠? 연마까지 뿌려줘서 더 안 보이죠? 여기 애벌레 사육장인가요? 오 1대1이다 길리랑 저 사람이랑 1대1이다 총 쏘는 소리를 들었거든 소음기라도 그쪽 방향 알죠? 방향 알죠? 안 보이죠? 길리 이 사람은 보였나? 이 사람도 위치 모른다 둘 다 위치 몰라 둘 다 시험 몰라 지금 그냥 막 뿌려보죠 한 대도 못 맞추죠? 둘 다 총 소리는 들었죠 이거? 점프해서 시험 확인하고 하지만! 길리가 아 이거를 또 길리가 지향사격 해가지고 망했죠? 결국에는 제가 먹으라고 했던 길리가 1등을 해버렸네요 길리를 뺏겼지만 뺏은 사람이 1등을 했어요 됐어요 저ъем음 losing 니가 2등을 해버렸네요 진짜 나의 그래서 말 지난 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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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